이제 윤 대통령께서는 3년 정도가 남은 겁니다. 의료현장은 급속히 붕괴가 될 것이고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향전환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인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대학병원 적자가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의 고집이 치료된 비용인 겁니다. 윤 대통령의 고집과 오판이 수조 원 달러 넘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정도의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그 여러분 아주 작은 단면을 어제 단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시립병원이 900억의 손실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아주 구석에 이만한 여러분 기사로 처리한 겁니다. 대문짝만하게 치러야 될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표면화되기 시작한 의료 시스템 붕괴의 여러분들 예고탄인 겁니다. 경영상의 숫자 적자 숫자라는 것은 숨기려고 해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가 아마 돌아올 겁니다. 의대생들 유급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여러분들 심어 가지고 그리고 그 하사를 전공의들하고 여러분들 의대생들에게 돌리면서 그건 얼마든지 여론 조작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경영상의 수치 숫자는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5만 불통인 의과대학 정은 2천 명 학충으로 올 한 해에 서울시립병원만 900억 손실이 발생했고 그 900억을 모두 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삼성병원은 얼마가 나오고 현대아산병원은 얼마 나오고 서울대 의대는 얼마 나오고 세브란스 의대는 적자가 얼마 발생하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뭡니까. 윤 대통령의 고집과 5만 불통의 사회적 비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하여금 조속한 시간 내에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올 한 해에 4천6백억 정도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세브란스가 2천2백5십억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보병원 1천5백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형의료기관이고 여러분 그다음에 의료가 어떻게 됩니까. 제약사부터 시작해서 의료물품을 공급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촘촘히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가 다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 눈에 띄는 최종적인 의료서비스를 완결하는 기관들이고 그 밑에 물품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약품을 공급하고 모든 기관들이 뭡니까. 수백억 수천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윤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런 여러분들 파괴적인 결과를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을 못하겠다면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해결할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내려가라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면 최종 서비스 의료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여러분들 적자 규모인 겁니다. 그 밑에 수많은 의료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도 여러분들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의료용 가재 만드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수갑재료 만드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마이신제는 제조회사도 있을 것이고 링글 제조회사 전부가 다 이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그냥 봉급받고 산 사람들이니까 한덕수 씨나 윤 대통령이나 평생 동안 봉급을 받고 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경제라는 것을 의료라는 것이 다 네트워크처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건지 그걸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건지 이런 일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아산병원만 하더라도 의제 한 분이 남긴 거를 보게 되면 응급실에 대기 줄이 계속 여러분들 늘어진다고 그래요 매일.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여기 보시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서 뇌경색 환자로 혼수상태로 지방대학병원에 전원 이동을 시켜가지고 급히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17번째 대기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 및 폐렴 환자는 중환자실에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아마도 사망할 겁니다. 이미 의료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내 가족이 지금 건강하다고 의사를 조롱하며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한 분이 현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이 나가면 특별히 의정충돌 관련해서 전부를 꼼꼼히 다 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훨씬 더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따라 알고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대학병원도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술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일정이 대단히 늦추지게 될 겁니다. 암 진단을 받더라도 수술하는 데에는 너무 긴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종합병원처럼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한 분은 좀 암울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사립대 병원은 한 달 넘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조만간 보건의료노조가 들고 일어날 테고 지금 그들은 정부 편에 서서 의사를 욕하지만 막상 본인들의 직장이 날아가면 그 화살이 정부를 향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의료계가 처참하게 집핥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 상황까지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이 났는데 조기 진화를 대통령께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이름 적자를 어떻게 누가 메울 겁니까 병원이 무너져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 덕에 죽는 환자가 불복부옥이고 복불복이고 함자된 제가 의사를 욕하고 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저도 환자고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어떤 단체에서도 전화 안 받는데 뭐 이런 사기꾼 같아 단체가 있습니까 이런 단체 때문에 정말 환자인 제가 의사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학병원 경력난 문제는 고다마 붉어지겠죠. 정말 구상권 청구 대상이 대통령하고 관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사태를 몰고 왔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의 것은 의로 붕괴가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2천명을 밀어붙이는 정부 입을 다물고 있는 여당과 야당 무지성으로 박수 보내는 국민들 망하고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제사이 현실을 파악하고 후회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억하심정이나 무슨 분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길 겁니다. 무슨 대통령이 보관창고 방화범 같이 애국시설과 물자들만 불을 지르고 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 붕괴, 교육 붕괴, 국방 붕괴, 선거 붕괴 하셔야 될 일을 전혀 안 하시는 거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평생을 보수의국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단순 무식하고 고집불통인 대통령은 제가 처음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만난 것이 참 괴롭습니다. 이런 거를 주말이라도 대통령께서 조금 접하셔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상황을 이렇게 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본인의 앞날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모로 여러분들 국민들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